안녕하세요 최수현 마술사님 오늘 어떤 맛을 보여줄거에요? 연기가 나오는 맛을 보여줄거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보여주시죠 자 이거 눌러주세요 자 세트 한번 пери prioritize 들어보세요 마술사님 들어보세요 연기에요 구름과자 먹어보세요 무슨 말이에요? 아저씨 다음은 자자연아 연기 마셔봐 연기를 마셔 그렇지 뱉어봐 자 이 사람한테 맛이 이상하다 이상하지? 이상한 사람 이케 이야 이야 야! 야! 자 받아 봐! 연기 받아봐! 자아! 자 손으로 받아봐! 받아보세요! 손으로! 받아보세요! 자 연기로! 손으로 연기 받아봐! 받아봐 손으로 받아봐 연기! 저주게! 자아! 나 근데 이 물이 안 돼! 물 없지 당연히! 물 가지면 안 돼! 아! 만수아! 왜? 차가운 물이야! 만수아! 왜? 차가운 물이야! 자! 자아! 야아! 물 같아! 시원하지! 시원하지! 응 시원하지! 근데 물이 안 돼! 물은 이걸 이사탄해서 물을 꺼라! 시원해! 아! 시원해! 아! 아! 맛있다! 구름 가자! 구름 가자! 자! 구름 가자! 자! 다시 구름 가자! 자! 다시 구름 가자! 자아! 야 你 koskaan! 자아! 아빠 마셔볼게 아이스크림 다시 마주면 돼 아이스크림 한번 봐 나 너무 마음에 들어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